자 2018년도 8월 1일 이제 어제 선물옵션 저를 만나셔서 두번째 수익이 나고 있는 이제야 만남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만남님은요 선물옵션에서 어마어마한 큰 재산의 손실을 보고 선물시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서 선물옵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들어가면서 첫날 형님 기뻐해 주십시오. 저 첫 수익이 났습니다. 해서 그제 올려줬죠. 오늘 첫 수익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해가지고 어제 19만원 벌고요. 자 그리고 어제 20만원 딱 넘겼어요. 자 8월 시작이니 밑바닥까지 추락했으니 이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8월 1일 새벽 일찍 올립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해서 순이익이 20만원 딱 벌고 난 다음에 저 형님 오늘 20만원 벌었으니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습니다. 수익금 지키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바로 방송을 나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다. 자 이게 벌고 난 다음에 또 더 벌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죠. 근데 이 친구는 하루에 20만원만 딱 번다.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와서 그 수익금 딱 챙기면 바로 나갑니다. 더 이상 투자 안 합니다. 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. 자 이런 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텐데요. 자 해외 선물옵션 전업투자 자 그 다음에 전문가 교육을 배우실 분 아니면 해외선물방에 참여하실 분은요.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네이버 쪽지로 간단하게 참여 의사를 성의있게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선별해서 선물옵션 투자를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매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010-2173-5680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